충남 공주에서 80대 고령자 A 씨가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공주시에 따르면 기초 역학 조사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과 폐렴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27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. 방역 당국은 A 씨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